잘 되고 있어? 뒤집어야 되는데 와, 이게 내가 참기름도 많이 넣네 부서지네, 형님 그렇지 그냥 볶음밥이 돼버려, 이런 거는 형님, 그럼 딱 박아줄게요, 메뉴를 오울? 이러면은 이맛다, 이맛다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후라이팬 해가지고 볶아보면 아이가? 아니, 좋지 내가 볶음밥 만들어줄게 어우, 볶음밥 맛있겠다 실패해요? 완전 실패지 아, 이따가 되네, 이거 못 잡니까? 그럼 뭐? 어우 그럼 뭐? 그럼 뭐? 어우, 비주얼 나오네 뒤집어있어, 형님 비주얼이 나오네 봐봐요 네? 아, 좋아 아, 좋아 비주얼이 나올까요? 칼, 칼, 이제 빨리 나올까요? 먹어봐봐, 이리 와봐 뭐? 이제 다 됐어 볶음밥 다 됐어, 그러면. 그러면 고기를 구워야 되겠네, 구워야 되겠네, 구워야 되겠네. 아, 뜨거워. 삼겹살 조금 있으면 된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빨리.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어울리나? 느낌 있네. 오, 됐다. 아, 보자. 음. 아우, 뭐야. 맛있다. 고기 맛있어. 우와, 삼겹살 진짜 맛있다. 삼겹살 이게 두꺼운데 부드러워. 그러니까요. 확실히 캐나다 건가? 맛있긴 맛있어. 굿? 몰. 몰. 스탑. 야, 맛있다. 맛있다. 와, 맛있다. 다꼬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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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다꼬야기. 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 다꼬야기. 아휴, 버려 버려. 아, 그런데 여기 자유회에서 진짜 음식 만드는 게 힘들다. 맛있긴 맛있지만, 그렇지? 맛은 있어. 맛은 최고야.